국회 출입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국회 출입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틀림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밝혔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기자회견 전에 검사검사 모임과 퇴진과 혁신모임, 민생경전구소 등이 윤석열 한동훈, 김웅 그리고 권순정 등을 고발사 사건의 직권남용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왔습니다. 고발자는 온라인으로 제출을 완료했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 강득구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승원 의원님과 공동주체로 해서 기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오동현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제 옆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김건일과의 비리를 가장 맹렬하게 파헤쳐오신 강득구 의원님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민생경전구소 언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맨 왼쪽의 퇴진과 혁신이라고 하는 뜻있는 정치가들의 모임 김종욱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여는 말씀을 강득구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원합리당 안양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요약함은 이렇습니다. 미수부분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한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이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위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사주한 고발장은 있는데 사주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발 사주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을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위원은 이 사안에 깊숙이 개혁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호세력 그리고 배우세력이 있는지는 논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3년 4월 검찰이 감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23년 9월 검사장급인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김웅위원 역시 공수처가 고발장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22년 9월 불규소 처분됐습니다. 오히려 당시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시 고발 사주의 목적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당시 여권 인사와 기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발장을 작성한 대검수사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로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검찰총장의 눈과 그리고 귀가 되는 핵심 조직입니다. 이런 기관까지 활용했다는 것은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검찰을 총장과 부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했던 그야말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은 공수처장이 말한 대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이 정황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시행 4일 전 윤석열과 손준성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함께 있는 카톡 단체방 대화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단과 언론 보도는 배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윗선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밝혀내십시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을 사유화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당사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권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강득권님들과 함께 주가 조작 사건, 잔고조작 사건, 그리고 고속도로 조작 사건도 맹렬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고장에서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대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고발 사주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와 고발장을 입수해서 보도한 한겨레신문 등을 통해서 여러 언론인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무슨 큰 방송사도 아니고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를 하냐고, 괴문서라고 그러고, 이게 당시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모든 사실은 이 고발 사주 고발장은 손준성, 이몽석, 성상욱 등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도 열람을 했고요. 직권남용에서 의무이 없는 행위들을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켰겠습니까? 피해자로 3명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실제였는데 피해자가 한동훈이요. 주가 조작 사건 실제였는데 피해자가 김건희고 윤석열이랍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시켰다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겠죠. 그들은 지금도 비본조차까지 못하고, 또 당시 자기 부하들이 지금 유죄 선고가 됐는데 뻔뻔하게 주범이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무속비리비선집단, 본부장과 비리집단, 정치검찰 독재집단의 그 뻔뻔함과 후한 마취에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지난번 1차에서 법원에서 인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은 저희가 바로 한동훈 윤석열을 공범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력하고, 특히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괴문서다,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새로운 의사주포 혐의가 추가되고, 또 뉴스포스 한겨레에 대해서도 심각 명예예소를 했기 때문에 그분까지 제가 추가 고발하게 됐는데요. 고발 요지는 검사검사 모임의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 고발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섯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고발입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및 공수처 등 수사당국에서는 수사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깜깜 무소속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많이 바쁩니다. 바쁘긴 한데 선택적으로 바쁩니다. 온 국민이 하라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손대지도 않으면서 야권 인사와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에 이미 오래전 종결된 사건마저 재수사 운운하는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법원이 검찰이 고발 사주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당시 정부와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까지 서주면서 고발을 사주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대놓고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조직적 공모와 실행입니다. 법원은 손준성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조직적 범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한 자가 하수인에 불과하니 고발을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입니다. 저희는 그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추가로 그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범법 행위임을 뻔히 알면서도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며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시켰기 때문이고 상병 화복을 철칙으로 여기는 검찰 조직에서 당시 상급자는 고발장 속 피해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체 없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더 이상 알량한 법 지식으로 무장한 법 기술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법추주의를 조롱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태에 경정을 누려주시길 바라며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타락한 정치검사들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동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진과 혁신의 김종욱 운영위원 정착 박사님께서 비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진과 혁신의 김종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발사주 문제니까요. 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눈이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 귀가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겠죠.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는 합류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인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류적으로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했을 거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특정인을 콕 집어서 고발을 사주하고 사주된 특정한 인물을 다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들은 자기의 권한을 통해서 특정한 인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현 대통령인 당시 검찰총장이고 지금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검찰 독재라면 이재명 당대표는 이미 감옥에 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고발 사주가 검찰 독재로 가기 위한 도상연습, 이행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일개 검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한국 정치사에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까 합니다.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래서 만약에 고발 사주의 본체가 당시 검찰총장이라면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손준성 검사에게 지시한 겁니다.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형사소출을 제한받지만 언젠가는 받아야 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고발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심에서 선거법 부분이 무죄가 나왔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건 명백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선거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행위다. 그럼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본인이 대선에 당선되기 위하여 뉴스버스나 한겨레신문 보도가 여권의 정치공장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일삼고 고발 사주, 고발장이 실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하들이 본인의 지위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괴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넷 언론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관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 부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까지 고발해야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생경제연구소 박영선 언론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박영선 언론위원장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고발 사주된 고발 문건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괴문서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법원의 판결문도 그러면 괴 판결이라고 하실 겁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실체적 진실은 늘 조작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진실호도, 조작탈영, 이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지용 게이트로 전환시키고 국정원 조작으로까지 매도한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학력 조작, 논문 조작, 장고 조작, 주가 조작, 도로 조작에 이어 디올백 피해 조작에 이르렀습니다. 고발 사주 조작 분명히 검찰과 국민의힘이 내통한 사실입니다. 고발 사주의 몸통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여사로 거의 가르치고 있고 확실해 보이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선거에 악용했습니다. 고발 사주는 헌정유린 국기문란입니다. 손준성과 김묵의 고발 사주는 내부 공익 제보자가 있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내통과 조작이 또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건 드러난 것만으로도 검찰의 정치 개의 하나의 외와 같은 검찰의 정치 공작, 정치 쿠데타의 하나입니다. 최근 이재용 무죄선거도, 양승태 무죄선거도, 윤석열, 한동훈의 실패입니다. 검찰의 실패입니다. 검사로서 윤석열과 검사로서의 한동훈, 이복현 체제는 완벽한 무능, 부실, 정말 실패작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조선 제1검이 아닌 부실무능한 검사로서의 실력까지도 의심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들이 수사살했다고 대통령과 여당 비례위원장으로 있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조작으로 흥해서 집권한 대통령, 조작으로 망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고발사주의 몸통이 누구인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늘 진실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선 언론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원토론회 김건희의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극자도 제대로 못 꺼냅니다. 기자님, 정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 법이 법률가인데, 그 법에는 김건희 주가조작특검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주가조작특검법이라고 다 부릅니다. 국민들도, 언론인들도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그것을 도시티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부터 그게 맹비난 받으니까 아예 이제 특검법이나 김건희의 기획자는 꺼내지도 않는 지경에 달았습니다. 그래 놓고 젤리아 당대표를 또 음해하고 검사 독재인 감옥에 보냈을 거라는 망언을 위삼습니다. 이 고발사 사건을 보면 방금 여러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군부독재 정권이 한 아이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쿠데타를 저지로 광주심을 학살한 것에 이어서 똑같이 정치검찰들이 특수회 또는 성렬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정적을 죽이고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찬타라는 군부 쿠데타 세력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도 해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편파수사와 조작수사에 위삼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고발 사주사건만으로도 정치검찰들은 해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에나 성렬회나 특수에 속해서 이런 조작을 저지로 뜬 자들 모두 속고되지 엄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대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강두권님, 김승훈 의원님께서 기자회견 해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이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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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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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